안녕하세요. 오늘 먹을 음식은요. 뿌띠몽쉘, 미니, 오에스, 오뜨, 웨아스스틱, 오레오초코, ABC초코쿠키입니다. 맛있것은 우유 준비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으그그그그 매콤한 초콜릿이 올림프로 들어있어요. 초코 국기맛이랑 소스에 찍어서 엄청 큰 초콜릿이 박혀있는 초코 국기맛이에요. 매콤한 매콤한 고소한 맛 매콤한 자세한 맛 물에 넣을 정도는 등장 그리고 매콤한 고소한 맛 매콤한 고소한 맛 너무 맵다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고춧가루 지난달 준비 3년이 되지 않은 중 저녁에 한입 한입은 작은 삼겹살이랑 같이 국물이 잘 어울렸어요 사과맛기 소스 올려서 엉덩이 고춧가루 그냥 먹으니까요 그냥 먹지 못해서 잘 먹어요 오늘 브이로그하러 왔는데 제가 바바다다가 마요네즈 끈방인동이 바로 ia 보는데 오뜨는 촉촉한 초코빵 낙지 생각보다 잘 흥년을 ύ는ologie 닭고듬치 오.. 싸운 식감이 더 좋아요 라면과는 교메요 내가 뭘까, 먹으면 더 맛있어요 숙소가 안쓰는데 날이 너무 좋아서 빨라가 안쓰고 아리뼘 고춧가루 이걸로 너무 맛있었어요 한 번씩 먹었는데 한 번 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은 먹기 좋은 것 같아요 환자에 너무 맛있어서 고기하고 맛있게 먹으면 고기맛이에요 고기하고 고기하고 고기맛을 먹기 고기가 너무 맛있어 고기하고 고기하고 고기맛을 먹기 이따가 될 것 같아요 발색을 표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rf 밥이 참기름 밥을 좋아한다고요 밥을 잘 먹으면 좋겠어요 밥과 한장 밥과 같이 먹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멸치의 띠리 소스는 저는 염소스에 한 번 더 드립니다. 오늘은 염소스에 대한 와중에 당근과 함께 먹으러 왔어요 저는 염소스에 먹으러 왔어요 소스랑은 찹쌀밥 맛있지 않나? 너무 맛있어 이제 봐봐 그래서 먹방 많이 먹으러 가고 먹방 너무 맛있어 근데 늦은 이럴때 먹방이 많이 먹어요 그래서 먹방은 사람은 왜 뱉어? 요즘 뱉어가리 나는 뱉어가리 이 뱉어가리 뱉어가리 뱉어 가리듬 뱉어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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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한 밖에는 매콤한게 잘 어울렸어요 아깝게 잘 어울리는거같아요 나아깝게 잘 어울려요 나는 행복한게 잘 어울려요 다시 한번씩 먹으러 오는 것 같아요 또 이런 식감은? 음~~ 호박 네, 알겠어요. 제가 우선 저렴한 한 번에 한 번U가 하나씩만 나와요. 나는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리 먹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알게 될지라도 뱉어버려는 거 같아요. 나는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로 나는 마늘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마늘을 넣은 후에 치즈볼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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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